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울의 3차 전도행인데요. 먼저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의 3차 전도행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지도의 루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의 표시된 루트를 따라가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전과 동일하게 수리아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서 3차 전도행을 바울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행선지는 1차 전도행 지역을 재방문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난 후에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로 직행하여 그곳에서 바울이 3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예수 글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병든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는 날로 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복음의 부흥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의 수호신이었던 많은 에베소의 시민들이 믿고 있었던 그 아데미 여신의 위상은 땅으로 점차 추락하게 되었고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의 수입 역시도 그와 함께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인들 중에 하나였던 이 데메드류라는 사람이 다른 상인들, 동료들을 충동하고 또 시민들을 선동하여서 소란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데메드류가 일으켰던 이 소란의 규모는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고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이렇게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긴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오고 가면서 교회들을 돌보게 되었고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드로하에 잠시 들려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아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그만 졸게 되었고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셨고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드로하의 성도들이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유명한 고별설교를 전했고요. 그런 뒤에 배와 육로를 이용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으로 3차 전도행이 마쳐진다라고 보통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바울의 3차 전도행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3차 전도행으로 보고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그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을 당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수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그 과정을 바울의 로마행 또는 바울의 4차 전도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는 개인적인 저의 견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바울의 이 로마행을 바울의 4차 여행이라고 불려지는 이 로마행을 사실 3차 전도행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사실 이미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그 성공적인 사역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기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3차 전도행의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로마행을 3차 전도행에 포함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근거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앞서 행했던 1차, 2차 전도행을 보게 되면 모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 선교보고를 함으로써 전도행의 마침표를 늘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차 전도행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들에게서 보낸 그 구제금을 교회에 전해준 뒤에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구금을 당한 탓도 있습니다만 아까 보았던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놓고 같이 보게 되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애초부터 이 3차 전도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을 보실까요?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리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바울은요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의 관자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벨리스 총독의 그 관자에 호송되고 난 후에 총독이 벨리스가 지금 바울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당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직접 방문은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뭡니까?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동역자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선교보고를 할 수 있었고 자신의 근황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전도행과 동일하게 3차 전도행의 마침표를 얼마든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보를 함으로써 자신의 근황을 알림으로써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실제로 바울은요 그런 액션을 전혀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상 바울의 3차 전도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전도행에 바울의 로마행을 포함시킬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요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4등의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벨리스 총동에게 호송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어떤 계획을 바울에게 품고 계셨습니까? 그를 로마로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즉 4등의 19장 2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그 계획 로마로 가는 그 계획은 사실상 바울 스스로가 생각했다기 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었던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바울의 3차 전도행은 이미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에서의 사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3차 전도행의 루트를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리고 로마까지의 여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4등의 전 그렇게 했을 때 4등의 전 18장 23절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3차 전도행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4등의 전 28장의 마지막 구절까지 3차 전도행의 사역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차 전도행의 스케일을 기존에 이야기하던 것보다 더 넓고 더 길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을 이 상황에서 가장 사로잡는 게 뭐냐면요 바울의 엄청난 각오와 결단입니다. 3차 전도행을 사도행전의 끝장까지 우리가 보게 됐을 때 넓혀놨을 때 가장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가장 두드러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엄청난 각오와 결단입니다. 오늘 본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부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행한 고별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장차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장차 자기가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뭘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당할 결박과 환란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결박과 환란이 과연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로마로 가는 길까지 계속 이어질지 계속해서 결박당하고 계속해서 환란이 끊이지 않을지를 바울은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의 일을 캄캄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절망적인 어두운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녀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종류의 결박과 환란을 당할지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란조차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울을 결박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거나 또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즉 바울은 이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도 대상자로 보고 그들에게 당하는 결박과 환란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제대로 된 예수교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선할 수 있었는데 이런 바울의 각오와 결단은요 그 이후로도 전혀 위축되거나 수그러드지가 않습니다. 4등전 21장으로 갑니다. 2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러 항의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떠난 바울이 두루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일단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에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주일 바울이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런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이사라에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리 집사님의 그 집에서 잠시 기거하게 되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11장에서 큰 기근을 예언했었던 선지자 아가보가 그 빌리 집사님의 집에 찾아와 바울에게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결박을 당할지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결박을 당하게 될지를 몸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본 빌리 집사와 다른 동역자들이 어떻게 하죠? 울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형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울면서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제발 바울 사도여 피하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그런 제안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위로워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거듭되는 동역자들의 진심어린 관심에 대하여 바울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듯이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보금전파의 사명을 바울이 더 중요하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고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조금도 전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을 봅니다.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의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느니라. 당시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목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죄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바울이 취한 행동을 보면요 자신을 억울하게 폭행한 자신에게 분노를 안겨준 그런 유대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금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튿날 천부장이 소집한 사내들인 공예에서도 바울의 행동은 어제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비록 그때는 보금을 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전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서도 바울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자신을 불이하게 대한 폭행한 유대인들을 전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압수해서 그 유대인들을 공경에 빠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압수해온 그런 감정적인 복수와 보복을 보복을 바울은 전혀 배제한 채 오직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갖고 식지 않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이요. 사도행전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글쓰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끝까지 오직 예수 글쓰의 복음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한 그에게 건강이 주어지는 한 그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오직 예수 글쓰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바울은 집중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잠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바울의 3차 전도행의 스케일을 기존보다 더 넓고 더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4차 전도행으로 불려지는 로마행까지도 사실은 바울의 3차 전도행의 일환이었다는 것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레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가는 그 길고 넓은 여정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엄청난 결단과 각오와 열정과 헌신과 사명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모습을 제가 좀 살펴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이런 바울의 결단과 각오와 충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훌륭하고 뛰어난 바울의 각오와 결단과 순종의 충성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가 지난 8월 첫째 주 수요회배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냐면 사실상 적지 않은 분들이 바울의 이런 위대한 헌신과 충성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바울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뭐냐면 그에게는 우리한테 없는 어떤 특별한 끈기와 인내와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전두행을 이렇게 오랫동안 다닐 수 있었고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바울과 같은 끈기와 인내와 믿음과 헌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는 없는 도무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한 거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와 달리 정말 특별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우선하고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듯이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고 흠 많은 죄인의 불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그것을 원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된답니까?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바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죄에 넘어지고 죄에 자빠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참으로 비참하고 구제불능인 사람이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이 괴로움, 이 갈등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거나 1차 전도회행 때 토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3차 전도회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 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요.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이겨내기보다는 죄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에 대한 이 한탄을 어느 고백과 같이 했다는 겁니까? 보금을 증언하는 이래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엄청난 신앙고백과 거의 동시에 같이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바울의 엄청난 결단과 각오와 충성은 바울이 전혀 죄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사명에 대한 헌신과 결단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고 그의 헌신과 결단 옆에는 늘 오라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면서 구제불능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한탄이 늘 그의 곁에는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에서 당한 그 억울한 매맞음과 분노와 고통을 바울은 어떻게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오직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진짜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나아갈 때 그의 곁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냥 방관자로 또는 단순한 동행자로 바울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바울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울의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그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단호한 결단과 순종의 고백은요 바울 자신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힌 상태에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상태에서 결단하고 선포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갈라데아스 5장 16조를 봅니다. 내가 이뤄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일, 우리의 죄에서 끊임없이 속구쳐 나오는 음란함과 분노와 억울함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나 혼자임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죗된 생각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그 능력, 특별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22절을 봅니다. 갈라데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성령의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고 죄의 육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도행을 다니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의 지독한 고난과 환란을 당하는 그러면서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울이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신의 주도권을, 감정의 주도권을, 판단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께서 바울 안에 어떤 열매를, 어떤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그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바울은 이 세상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바울의 이런 위대한 결단, 순종,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얻게 된 위대한 결단과 순종은요. 결코 진열룡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만 할 수 있는 거야.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취부하면서 그냥 구경만 하라고, 그냥 바라만 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행과 그의 결단과 순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안에 열매 맺혀진 성령의 능력을 그냥 바라만 보라고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모든 고백과 그의 모든 삶과 모든 승리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그를 사로잡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걸 보여주는 예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에만 메이면,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간다면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바울에게 허락되었던 그 간증이, 그 능력이, 승리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허락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야만, 왜냐하면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넉넉히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흉내될 수 없는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오래참음의 그 열매들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를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요.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고 누구와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같이 껴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바오를 만났을 때 뒤로 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그를 만나며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도 경험했노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고 이런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노라고 당당하게 기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끼면 우리 주님의 자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오. 사도바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결단과 이 위대한 승리의 그 업적들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